바콘TV님이 지금 보니까 최종 예상수를 보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번, 11번, 15번, 16번, 24번, 30번, 32번, 34번, 35, 43, 45 지금 노트북에 용량이 차서 모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모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이렇게 영상의 노트북 용량이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노트북에서 영상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생방은 이제 자주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황 보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바콘님, 바콘TV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61, 15, 16, 24, 32, 34, 35, 43, 45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콘TV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